자 다음은 미래세, 과거, 현재, 에셋 자 미래세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0세부터 건강보험 네 18억까지 가입이 되구요 나머지는 뭐 뇌심, 11월 10일날 빼빼로 된 날 이때 많이 출시가 되네요 신상품이 뇌혈관, 심혈관, 주요치료비 네 그래서 월지급 치료 뇌혈관 허혈성 순한계는 아니네요 급연만 되는지 비급여거만 되는지 그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11월달 신규 특약이 뇌심 정액형 비료형이 나오죠 네 월지급 치료 그래서 뇌심 진단 후에 생존 시에 매월 치료비가 36개월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다 네 11월 이슈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케어 0세부터 태아 때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암주 치료비도 5년에서 10년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500부터 1억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0세부터 14대 자녀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감행, 면책 없이 바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경영인을 위한 정기보험도 이제 가입 나이가 좀 올라갔다 네 뇌심 주요 치료비 그래서 5천부터 10년간 최대 5억까지 네 그래서 정액형은 2억 그리고 비료형은 3억 네 이런 부분들도 뇌심도 11월 11일 날 출시가 될 예정이다 어 지금 뇌심 정액형은 보면 병원 구분 없이 되고요 100만원부터 2천만원 진단받고 2억까지 보장 제외는 내추럴 혈관성 이런게 있다 보장받는 치료군 네 그럴 줄 알았어 수혈증 수혈증만 되죠 수혈증 비료형도 수혈증 네 이거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거보다 메르츠, KB, DB처럼 차라리 급여, 비급여 다 되는게 아니고 급여만 되고 차라리 52개, 54가지의 순환계 질환만 되면 되는데 그리고 주요 항목 치료 또 정액형은 수혈증 비료형은 모든 치료 예 아니 비급여가 안되죠 급여 부분의 모든 치료 이렇게 해서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영세부터 건강보험 암주요 치료비 10년간 18억 암주요 치료비 정액형 정액형은 3천만원 10년 네 가능하시구요 암주요 치료비 비료형 1억 5천원은 10년간 네 그래서 지금 정액형은 3억 비료형은 15억 그래서 18억까지 이렇게 암치료도 다 못받아요 그냥 홍보상 높은 안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니 이거 비료형을 그러면 매년 1억 5천원은 10년간 어떻게 써요 암치료 받는데 수술이나 방사선 그거 1년동안 받고 끝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암주요 치료비 정액형은 여기 보시면 네 어떻게 되죠 네 정액형은 암수술 항암방사선 약물치료 이게 다 되죠 네 다 됩니다 보상제에는 호르몬 아 호르몬이 안된다 이 호르몬이 정액형이 되야 어디죠 이제 훈구화제나 아니면은 KB손해보험처럼 네 타목시팬이 되야 되는데 정액형 타목시팬 아쉽습니다 비료형도 역시 타목시팬이 안된다 호르몬도 네 급여 비급연만 되고 종합병원 상급병원 약방수만 된다 약방수 약방수만 네 약방수 약방수만 되는건 솔직히 의미없고 모든 치료가 되야 되는데 급연만 모든 치료를 받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암 약방수 또 호르몬 관련된 데가 안되니까 타목시팬이 안된다는거 별 메리트가 없어요 대놓고 말씀드리면 암주호치료비 업셀링 암주호치료비 그리고 정액형은 암주호치료비 정액형은요 훈구화제는 갑기영제 유사함이 다 돼요 갑기영제 네 유사함이 다 돼요 근데 봐보세요 기타피부와 갑상수함 제외 네 여기는 포함 갑기는 되지만 네 경계성 용량과 제자리하면 안되잖아요 네 이게 좀 아쉽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패스 암주호치료비 18억 암주호치료비 18억만 이것만 많으면 뭐하냐고 그러면 한달에 1년에 15억 1년에 1억 5천 쓰고 10년간 15억 3천은 10년간 3억 정액형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냥 보장 한도는 5억 3억을 낮춰도 보장기간이 길고 또 보장 범위가 타모시펜처럼 되는 항암으로만 이게 돼야 장점이 있지 안 그래요 네 제 개인적은 그렇습니다 네 자 영세부터 건강보험 기존 태아보험 가입자라면 부족한 한 스푼이라도 네 16,000원 저렴하게 상해 쪽 넣어서 가능하구요 만원 쪽 2번 중환자치 응급실 3만 5천원 애기들은 중환자치 아니면 응급실 많이 가니까 네 3만원대 플랜 암을 더해서 기가입자 태아보험 없앨 링도 가능하고 월 지급 치료 실제 치료 여부 없이 매월 드림 치료비를 드려요 그래서 최초 3천 6백만 확전지급 최대 1억 2천만원 월 지급 치료 티약은요 자 월 지급 치료 지원금 50만원 36회 본료 3만원대 비갱신형 갱신형도 만원 3만원대로 가입이 된다 암주요 치료비 최대 15억 네 뭐 이건 뭐 없구요 그 다음에 일반형 네 2만 6천원 갱신형 14천원 40대 남성 여성도 간편 표준 아니면 당연히 유병자가 좀 비싸긴 하겠죠 네 일반고지형 이제 수술비 1호종과 1칫종 1칫종은 급여만 되고 1호종은 즉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이거는 1호종은 수술부위와 수술방식에 따라 보장이 되죠 1호종 그 다음에 매회가 되고 1칫종은 연간 1회 그리고 ADRG 수술 급여부분만 보장이 되고 또한 수술코드로 나온다 수술코드 수술코드 하지만 1호종은 수술코드가 아니고 수술방식과 수술부위와 수술방식에 따라 보장이 된다는 거 네 1호종 1칫종 같이 가입이 됩니다 네 1칫종은 솔직히 없어도 상관없어요 네 비갱시형 45,000원 갱신형 27,000원 간편은 64,000원 36,000원 한 9,000원 정도가 비싸네요 이거는 한 19,000원 정도 비갱시형은 네 고지종류는 질병수술비 이렇게 300까지 가입이 된다 300 질병수술비 올리스크 50만원 백내장 대장용중 제외된 50 합이 100 그 다음에 종합병원은 100 200 상급종합병원은 100 30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된다는 거 네 헤리티지 종신보험 장례비용 천만원 간호간병 플랜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간병인도 되고 유환병원도 되고 그래서 5만 7천원 보험료가 싼편은 아닙니다 납입보험료 플러스영 그래서 유환병원 제외된 게 상해 질병 15만원 그 다음에 유환병원 1위부터 181 5만원씩 네 헤리티지 종신보험이죠 언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보험료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1억 넣는데 12만원 14만원이면 매우 저렴하고요 5억이라도 60만원이면 저렴하고 10억인데 뭐 네 이 정도면 140, 120면 매우 매우 저렴한 편이에요 경영인 정기도 지금 보증형이나 미보증형도 나이를 좀 올렸어요 보험료가 특히 정기보험은 많이 저렴해요 네 그리고 경영인을 위한 정기보험도 일단은 한도를 많이 올렸고 가입 나이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는 거 경영인 정기보험은 해양급 보증형 일반 가입형 간편 초간편이 있죠 병력에 따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뭐 변액 정기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미래색도 그렇게 내용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어떠세요 언제든지 저 보험망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면서 내일 신상품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